아내의 머릿속에 지금... 안녕하세요. 주윤부부입니다. 예! It's too wet.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이유는 그 아내의 MRI 촬영 때문에 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MRI 촬영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가고 있습니다. 그룹 서클 .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무서워. 저는 이해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 네 방금 아내가 촬영하러 들어왔고요. 이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동안 여기서 앉아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검사 결과가 최대한 덜리롭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되게 많이 떨리네요 지금. 끝났어요? 오,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세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는 너무 무서워. 넌 너무 무서워. 그래도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행복해! 왜냐면 돈으로 받은 돈으로 받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밥을 받았다. 저의 결과가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 집으로 가르쳐야 할 수 있겠다. 네? 네. 좋은 ide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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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신고는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수신과 고맙습니다. 저 우리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곧 시간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사건은 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안가서 안전하여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안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안됩니다. 아니면 제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잘 안됩니다. 아직도 잘 안됩니다. 지난 한 두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의사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셔서 저도 동달아 되게 심각해져 있었거든요. 의사선생님께서 심각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아내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의학용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정확히 아내 머릿속에 지금 종양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여러가지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오늘 피검사까지 하고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찌 됐든 심각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아내의 건강을 지켜나갈 거고요. 이젠 진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해 준 우리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조윤부부였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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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